우리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열렬인들, N성 여러분들 이거 고3들이 보는 학평이라 해서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교과에서 이 학평문항들은 일종의 우리에게 보약이자 보물창고랍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6평입니다. 그래서 이 사월학평문항 소소히 가벼이 여기지 마시 바라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중간에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6평보다는 또 비중은 여러분 작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문항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뭔가 여기서 집권화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총평과 해설 이렇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의 난이도는 의미 없죠. 지금은 우리 스스로의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주요 점검사항을 말씀드리고 1번 해설 강의 드릴게요. 우선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충돌의 운동화 보존 얘기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즉 역시 기에 대한 선이죠. 역학기의 전체의 기의 운동량 보존으로 갈 것이냐 각기의 mdelta v 크기로 갈 것이냐 크기 같다로 이래서 순발력 있게 바로 짧은 산소의 효율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특히 특상. 여러분 특상의 주인공은 영의도 아니고 철수도 아닙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빛의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셔야 되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나의 시기에 비해 느리게 흐르고 상대의 시기에 비해 나의 시기는 팽창되었다 빠르게 흐릅니다. 또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의 길은 수축됩니다. 이런 결론 상황은 있지만 과정 프로세스가 바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경향이랄 것도 없고 기본을 긁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성의 상대성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smvt 역시 여기도 smvt죠. 그 길이 축에 관한 얘기도 결국 smvt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고유 시간의 정의, 빛시계 이 부분도 빛의 이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자만 아닌 자만을 좀 떨어요. 자만이란 뭐하고 방심을 좀 합니다. 그냥 문제에 답내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러겠지. 사실은 이러겠지 하고 추측을 많이 한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빛의 이동 경로에 대한 거리 특히 문제에 제시된 공간 길이와 실제 빛의 이동 거리 이거 비교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수축된 길이에서의 빛의 이동 시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행히 8번 문화에서 그걸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빛의 이동 모든 것은 그림 짧게 짧게 그려가면서 이미지가 뇌작동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0번 이게 2페이지에 한 10번 여기가 실제 이제 평가 문화 같은 경우에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은근히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 돼버려요. 물론 에피콜 애매에 관한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산소계산 막 물리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 이러면 안 되고요. 결국 모든 물량 문제 95%는 상관관계 얘기했었죠. 상관관계란 사실 수학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수학에서의 그 수만의 관객끼리 얘기하는 방정식을 세우는 것을 대신 물리량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물리량의 연결 이것 자체가 물량인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가와 나의 상관관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해서 바로 묻는 것에 대해서 직진해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짧게 가셔야 됩니다. 산소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산소는 있죠. 그 다음 이 열기관과 이 연력학 파트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그 소감들이 많죠. 어 연력학과 열기관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안다운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접했을 때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럼 빨리 리셋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열기관이라는 것은 순환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자릿수 곱셈을 위해서 무엇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구구단이 되어 있어야 두 자릿수 곱셈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열기관은 순환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들숨 날숨 하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각각의 단일과정 뭐 등압 팽창이니 등정 냉각이니 이런 부분에 에너지 보존 상황이 수학의 구구단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료율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흡수한 열분의 흡수한 열분의 한일향 여기만 갖다 하려니까 문항에서 얘기되는 에너지 보존 속에서의 일의 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흡수하는 양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자, 우리 알짜임의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알짜임의 시간효과 하나는 알짜임의 공간위치효과 그래서 이거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아니랍니다. 연결된 거죠. 시간효과 결국 에피콜 엠에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게 역학의 쌍두 마차라면 이 시간효과 에피콜 엠에일에서 역학의 쌍쌍방 뭡니까? SMVT 가스토저형이 이것이죠. 거기에 질량 곱함은 에피콜 엠에일이 되고 거기 위치효과 얘기를 한 마스 여기 뒤에도 연결되는 얘기죠. 알짜임의 안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의 K 제곱의 차 이 부분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16번 문항 같은 경우도 이 위치가 또 실제 평가에서는요. 3페이지의 마지막 문항이죠. 보통 4페이지를 결정짓는 바로 타이머택에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도 뭐 할 때 뭘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뭐 위치나 뭘로 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6번도 마스로 간단하게 또 갈 수도 있고 SVT 가수 정의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역학은 퍼지 맞듯이 앞뒤가 쫙쫙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 전기력 이번에 이 전기력은 사월학평답게 그렇게 뭐 복잡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산수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 문항은 바로 3위일체 잊지 말아 3위일체 이 세 가지가 모여서 탄탄한 평가 문항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일단 산수의 팁이란 건 뭐냐면 주절주절식 전기하지 마세요. K 몇 D제곱불에 몇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R제곱에 반비리하고 전해랑 곱에 비리하는 것이 바로 탄성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일루 가 이 Q 하나도 그냥 일루 가 그래서 2D 떨어진 곳에 만약 3Q가 놓여 있다 그러면 2칸 제곱분에 3곱하기 얼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졸이면서 가셔야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써야 돼요. 산수 전개 길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전기력도 결국은 역학이에요. 힘에 관한 부분이죠. 이 역학기 이에 대한 시선이 없으면 개만도 못한 물리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를 보는 시력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 문화는 크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빅사이즈가 된 문화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있어요. 또 하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작용반작용이죠. 그래서 할 때 항상 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상호적 관계 작용반작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록해가면서 필요할 때 갖다 싸먹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야. 자 자 우리 자기장인 중척 즉 합성자기장 얘기인데요. 여론 정말 19번이 이야말로 뇌작동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기력 얘기했듯이 물론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류에 반비례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 전기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로 가고 이 D나 R도 1로 가서 뭐 2D 떨어진 곳에 뭐 I형이 흐르고 있다. 그럼 I형 1로 삼고 D1로 가서 2분의 1 이렇게 진행해서 올라온다 들어간다. 자기장방에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준비 우리가 약간이라보다 우리가 결국적으로 결국 준비해야 될 부분은 약간의 산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것은 좀 킬러문양이 이룰 수 있죠. 특히 평가원이 그래요. 기본적인 뇌작동 주어진 설정 안에서 정성적으로 눈치 까게끔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산수를 추가시키는 거죠. 여기서 뭐 산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번 항상 이 마지막 문제 이 시간에 쪼들리는 것은 앞에서부터 시간 관리에 몇 초씩 누적이 이루어져 그 누적된 시간이 바로 여기에서 쓰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2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이것도 식정기획 하면 안 돼요. 그림에 주어진 그림에 짧게 짧게 기록하면서 결국은 이제 눈치 까는 거죠. 문제 주어진 게 뭐 속력 얘기 나왔다. 운동 얘기 나왔다. 높이 차단 퍼테이지 얘기 나왔다. 그럼 바로 이 MAS는 만약에 역학 보존이라면 MGH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제곱의 차 제곱의 차 그리스마스 날 제곱의 차가 길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차가 결국 이 부분도 현재 우리 진행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한다면 이제 중력 퍼텔 운동에너지 또 마찰에 관한 역할은 손실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탄성체가 포함된 경우에서의 손실 관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또 더더욱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1차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항 하나씩 보고 좀 굵직한 문항들은 제가 좀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너무 좀 좀 이렇게 짧은 부분들은 여러분 직접 맡기면서 그래도 좀 언급을 해드리지 않을게요. 짧고 붉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로 진행합니다. 고!